내가 결혼하기 전에 한 20대쯤에는 결혼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어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다복한 가정을 상상을 하면서 빚었던 작품이에요. 20대 중반쯤 돼서 한 23살이나 4살쯤 그때 선도 보고 24살쯤 돼서 선도 보고 그 당시에는 결혼이 25시 지나면 노초녀로 그냥 할 때니까 한 23, 24살 그 당시에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꿈꾸며 빚었던 작품이에요. 이렇게 꿈꾸며 빚었던 작품이에요. 이렇게 꿈꾸며 빚었던 작품이에요. 이렇게 꿈꾸며 as結構 그런 후에 그 훌륭한 가정에 대해서 의미한 가정에 대해서 감사합니다.